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중신의 스냅샷이 필요없어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거에요 야 인마 반말 좀 하지말라고 이 독놈이 진짜 정신병 걸린 모양이야 어이없어 진차 죄송합니다 암튼 제 말씀이 맞습니다 중신의 스냅샷과 빠른 무장 옛날 종료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알려주기 전에 지금 명생에 보여준 게임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쓰는 충신은 레벨1 제작한 충신입니다 스냅샷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성 다 별로입니다 활동은 탄력제여서 상대를 몸샷으로 잡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럼 스냅샷이 왜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이번 시즌에는 스나이퍼들이 플러스 10% 조작성 버프를 받았으니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조준 속도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띵띵띵 하기에 종절 속성 조합이 따로 있어요 바로 집중과 이동 표적입니다 집중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격판농 플러스 35% 조항시켜서 플린시를 더 쉽게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생전 러그로 조항이 이미 많아서 집중의 버플 잘 안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동 표적은 바리가리 하기에와 에이머시의 버플을 줍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종교를 원하시면 이 세팅으로 제작해보시고 챗같은 종교를 원하시면 이 세팅으로 제작해보세요 팡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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